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3, 15-17 창세기 3장 15-17까지 말씀입니다.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oss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ad. To the woman he said,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bearing very severe. With painful labor,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To Adam he said,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and ate fruit from the tree about which I commanded you, You must not eat from it. 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painful toil, you will eat food from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휘를 알고 있어야 직독직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휘만 알고 있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휘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잠깐 멈추고 어휘 한번 쭉 살펴보세요. 조금 많지만 쭉 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낌으로 좀 한번 보고 설명을 이어서 들어보세요.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15, 15절. And I will put enmity. 이 표현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 그리고 요 앞에요.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뱀한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보면 이 문장 그대로 보면요. 내가 enmity, enm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원한 적대감 이런 의미에요. 그리고 뭐 증오 되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증오를 놓을 것이다. 뭐뭐를 할 것이다가 되죠. 요거 윌은요. 뭐뭐를 증오를 놓을 것이다. 쓸리면 쓰고 안 쓰려면 안 써야지 글씨가 너무 이상했어요. 자,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증오를 둘 것이다. 내가 증오감을 줄 것이다. 내가 적대감을 둘 것이다. 이 푸시 두다거든요. 어디 두냐면요. meeting you and the woman.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가 적대감을 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하고 여자 사이에는 계속 원한 관계가 이루어질 거야. 이 원한이 너와 너의 그 여자와 계속 그 사이에 있을 거야. 이 얘기는요.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표현 엄청 재밌죠.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엄청 좋거든요. 요 문장 전체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해볼게요.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내가 너와 그 여자의 사이에 내가 너와 그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너와 여자뿐만이 아니고요. 너의 후손과 hers라고 돼 있죠. 이거는요. her offspring에요. 그래갖고 그 여자의 것이란 뜻이죠. 그 여자의 후손. 요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your offspring and hers.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도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요. 부가자로 또 설명해 주세요. he will cross your head. 그가, 그런 얘기는요. 요기요. 후손 얘기하는 거죠. 후손. 요기.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will cross your head.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야. 짓눌러버리고 짓밟아 버릴 거야.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너는 그의. 계속해서 지금 어프스프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의 뒤꿈치를 때릴 거야. 자, 두 가지 보면은 되게 차이가 크죠. 자,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짓눌러버린대요. 이제 짓 으깨놓은대요. 크러시가 언제 짓밟아놓다. 막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눌러서 부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건데 뱀은 너는 여자의 후손에 겨우 어디요? 뒤꿈치를 때리게 될 거야.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돼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미 이때부터 요 해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은 사단을 눌러주실 권한이 있으시고요. 사단은 겨우 예수님의 뒤꿈치 정도만 칠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성경은 계속 설명을 보게 되거든요. 궁금하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이게 또 느껴져요. 근데 또 영어성경으로 하니까 더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표현. 요거 표현 요거 보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도 원수관계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눌러버릴 거고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16절 to the woman 여자에게 he said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를 먼저 앞에다 뺐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요 부분은요. 앞으로 빼도 괜찮습니다. to the woman he said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bearing very severe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있는데 요 사이에 in childbearing을 빼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요거는요. 삽입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위해 삽입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끄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make를 알고 있다면 이게 저 부분까지 끊어서 가능해요. make 뒤에는요.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이때 목적어 a라고 놓고 목적어 b라고 놓으면요. a가 b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요. a가 b하도록 만들다. 또는 시키다. 근데 이 b 자리에 이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근데 동사 원형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또 더 많이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이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동사 원형도 앞에 이미 설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쓴 거고요. 여기서는요.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이 형용사처럼 되도록 만들다.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your pain이 a가 되고요. severe가 형용사로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해석 되게 쉬워져요. 일단은요. 일단은 여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석해 볼게요. 내가 너의 고통이 매우 심하게 되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엄청 심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이냐면요. 이 사이에 뭐에 대한 고통인지를 넣어준 거예요. in childbearing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이 낳을 때 되게 힘들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콜론을 찍고 또 부가 설명해 줬어요. with painful labor 이 표현도 또 특이해요. 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제 직역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give birth to your 낳다예요.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너가 아이들을 낳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너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고통스러움을 참으며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며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요.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영어에는 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활용하고 그 뒤에 이걸 명사라고 하거든요. 명사를 넣어서 이거를 마치 부사처럼 아니면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painful labor 그러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가지고 아 고통스럽게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아이들을 낳는 거구나. 아이들을 낳을 때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욕망 아니면 소망 이런 뜻이에요. 너의 욕망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냐면요. for 이것을 뭐뭐 이를 향하여 라고 놓고 봐볼게요. 너의 남편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너의 욕망이 너의 남편을 향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너의 소망 너의 욕망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너의 남편에게 가 있다. 너는 남편을 이렇게 바랄 거야. 이런 뜻이 돼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이게 욕망이란 뜻도 있고요. 바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그러면요. 너의 바람 너의 욕망 너의 소망이 남편을 향해 있을 거야. 즉 너의 바람이 남편이 될 거야. 너는 남편을 바랄 거야. 이런 뜻이 돼요. 넌 남편을 바랄 거고 and he will look over you. 그는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건가요? 바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관을 먹은 거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뱀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특이하다 한 표현들 생각하면서 직독직해 해볼게요. To the woman he said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bearing 내가 너의 아이를 낳는 고통이 very severe 아주 심하게 만들 거다. With painful labor 고통스럽게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너는 아이들을 낳게 될 것이다.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는 남편을 바랄 거고 and he will look over you. 그는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16 17 17은 좀 길어서요. Part 1 앞부분을 먼저 했어요. 잘라봤습니다. To Adam he said 똑같은 표현이죠. 이번에는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Listen to 그러면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해요. 누구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중해서 듣다. 이렇게요. 자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and a fruit from the tree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오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You listened to your wife and a fruit from the tree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요. About which가 왔죠. About which가 오면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무엇에 대해서 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같이 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which는요. 앞에 어떤 것을 지칭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About which 그 무엇에 대해서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 무엇에 대해서 You must not eat 먹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From it 그것으로 붙어온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지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트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which는요. 트리를 지칭하는 거고요. it도요. 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말해줬잖아. 명령했잖아. 를 뒤에다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나무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You must not eat from it.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부분이 about which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치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관계 대명사의 모양을 좀 봐주시면요. who whom 그리고 which that that이 있어요. 이런 모양만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문장 사이에 툭 들어가면서 동시에 끝에 물음표가 없다면 그러면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that은 예외적이에요. that은 예외적이지만 who whom which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at은 빼고 예외적이니까 빼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후는요. 누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whom은요. 누구를 이렇게 일단 해주는 거예요. which는요. 무엇이 무엇을 두 개가 같은 모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이 앞에 되게 신기하게 전치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의 뜻과 얘네들의 뜻을 합쳐서 일단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해석이 돼요. 제가 여기 부분부터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bout which 무엇에 대해서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 You must not eat from it. 그것으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열매를 했다. 말을 했다. 명령했다. 그러면 그 무엇에 대한 건 뭘까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추리를 지칭한다. 알 수 있게 돼요. 이 누가 라고 해도 되고요.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그 펜을 바꿔 써야 되는데 펜 색깔을 바꿔서요. 제가 다시 써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이렇게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누가 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분명히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요. 그것이 그것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전치사가 있죠. 이것을 그것이라고 넣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I commanded you. 너에게 내가 명령했다. You must not eat from it. 그것에 대해 그것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아 그거 당연히 나무에 대해 명령하셨지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보여드린 요거 설명한 요거를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관계대명서 나왔을 때 전치사랑 특히나 전치사랑 같이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요것만 보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요. 앞뒤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눈여겨보면서 이걸 읽어주면 직독직해가 되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o Adam he said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너가 아내의 말을 듣고 and a fruit from the tree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about which I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그 나무에 대해서 명령했잖니 you must not eat from it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자 때문에라고 하고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콧마 찍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이게 원인이고요. 결과 볼까요? 17 part 2 Cursed is the ground 이 표현이요. Day 4에서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자 너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Cursed is you 이렇게 Cursed are you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뱀에게는요.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제가 설명했어요. 이 Cursed 가 어떻게 된 건지 얘가요. 지금 R와 연결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다 라고 해줘야지만 돼요. 그런데 Cursed 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Cursed 를 앞으로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사와 주어 자리를 이렇게 살짝 얘와 얘 자리를 뒤집어 준 것처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문장 이렇게 써주면요. 이런 문장이에요. 원래요. The ground is cursed 그 땅이 저주를 받다 이런 뜻인데 Cursed 를 앞으로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Cursed is the ground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 뜻이에요. Because of you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너 때문에 네가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 말 듣고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콜론을 찍고 또 부가 설명해 주세요. Through painful toil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You will eat food 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Will 뭐뭐할 것이다. 음식 먹게 될 것이다. From eat 여기에서 eat은 뭘까요? 바로 땅이겠죠. 그렇죠? 땅으로부터 나는 그 음식을 먹게 될 거야. 네가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되게 재미있죠. 이런 표현이요. day for 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표현이요.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노동을 해야 아주 힘들게 일을 해야 음식을 먹게 될 거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거야. All the days of your life 이것도 앞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특이하다고 재미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날들 모든 날들 너의 삶의 모든 날들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들게 일을 해서 먹을 거리를 만들어서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더듬거려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 때문에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너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All the days of your life 너의 사는 동안에 너가 사는 동안에 다시 읽을 때는요. 의미를 그려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의미를 그린다는 얘기는 영어로 읽는데 그것이 우리말처럼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oss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air. To the woman he said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 bearing very severe. With painful labor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To Adam he said because you listened to your wife and ate fruit from the tree about which I commanded you. You must not eat from it. Because it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painful toil you will eat food from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좀 길지만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들리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느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선화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댔죠. 여자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핑계를 눈감아주셨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감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구나. 하나님이 눈감아주시는 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자에게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을 거야. 남자에게는 네가 계속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 땅은 너를 위한 음식을 그냥 내지 않아. 네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만 그 땅에서 먹을 거를 찾아서 먹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는 모두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이죠. 제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런 거 지금 안 하고 싶은데요. 나 이거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 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힘을 주시고 또 그 일을 또 맡겨주세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흘러내립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